야아 들어가자 수아야, 먹고 싶어? 뭐? 당연히 돈가스 여기 돈가스 맛있다고 해야지 이게 뭐야? 스프? 저 스프 좋아하는데 안 뜨거? 후추 심어야지 아까 심겼네 네 따대로 다짜진 스타일 시원아, 제가 좀 작용을 했다니까 물을 좀 많이 탔네 아, 진짜 매일 계속 삼촌이 먹어 후추야, 아깝네 니 바이비가 니 바이비가 니 바이비가 니 바이비가 맛있다 맛있어? 맛있어? 랑스 크나? 요정도 먹을 수 있잖아 맛있어 마법, 마법 너무 고 좋아요 맛있어? 응 좋아요 예 에 에 돈가스 먹고 밥 한 번 먹고 와 좋아요 돈가스는 밥이랑 먹어야지 맛있는 거 같고 좋아요 돈가스는 밥이랑 먹어야지 맛있는 거 같고 근데 요즘 누나이는 뭐해? 응? 야 맛있는데? 응 보통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약간 투잡고 있어 집어서? 응 깜짝 오, 가봐 많다, 많다 샐러드 안 먹고 응 샐러드 안 먹고 물 안 먹고 물 안 먹고 신화야 돈가스 맛있는데 맛있게 안 해 돈가스 맛있다 돈가스 맛있다 엄마 기다려봐 어디가 왜 왜 뭐 죽으러 뭐 떨어뜨렸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닭 irgendwel mesa Products 응 오늘 야 샐범랑 재밌었어? 응 샐범랑 썼지 앗 잠시를 3점 솔직히 니가 3점이라고 불렀는데? 좋아요 이제 돈까스 다 먹고 삼촌들이랑 헤어져야 돼 왜?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가 이제 들어오래 왜? 좋아요 삼촌들이랑 더 놀자 싶어?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지치같아 형 망고들라기에는 어떻게 본가자 하는데? 망고들라기에는 어떻게 본가자 하는데? 좋아요 대신 다음에 또 놀자이 좋아야 돼? 싫은데? 얼마 줄건데? 안 놀아준다고? 싫은데 싫은데 얼마 줄건데? 말장내지 놔 말장? 삼촌이랑 말장난 칠 뿐 거리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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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마 배고팠는 거 같다 하하하하 어이구 좋아 잘 먹네 이주아 잘 먹네 이주아 잘 먹네 이주아 오늘 해외 야 응 여삼촌이 키가 못 거 같고 많이 먹어야 돼. 간이야. 중앙 내일 이제 안성 가는 거야? 응. 다음에 또 오면 또 놀자 같이. 근데 이거 유튜브 맞아? 아니야. 그럼 이렇게 또 놀아줘. 유튜브 이거 좋아해? 유튜브 뭐가 좋아? 야? 왜요? 응. 혜리야 놀자. 유라야 놀자. 유라야 놀자? 도티? 아니요. 가봐요. 도티 몰라? 아니 도티 몰라요. 아니요. 철구는? 철구 안 봐요. 인터넷 방송 대통령은 철구 안 봐? 철구 알아? 아니요. 주아 외국 나가본 적 있잖아. 네. 어디? 대춘하. 중국. 일본. 어? 일본도 왔다. 일본. 오키라와. 오키라와 일본. 왜 이렇게 거듭먹거든. 자세구. 왜 이렇게 금방 찌나? 오. 오. 수아 독과 상 35만원. 수아 독과 상 36만원. 수아 독과 상 36만원. 수아 독과 상 35만원. 근데 밥을 싹 싹 긁어먹는 거. 배 안. 그 난 게 남긴 거 이런 거. 긁어놓는 거. 아니 배고파. 밥 더 시키니까 좋아? 평소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이 먹어? 수아 너무 귀엽다. 수아야. 네. 이 귀여운 거 너도 알고 있나? 모르나? 좋아 마지막! 아이고 잘 먹는다! 삼촌! 나도 왜 삼촌 이름을 불러? 나 좀 이상해! 나오더라니까! 삼촌! 삼촌 왜요? 삼촌이에요? 나 삼촌 아니야! 좋아야 동혁이 삼촌이야 이름 기억해? 동혁! 저도 알아요! 거기 망근요랑귀에서 이름 나와요 아 그렇구나 좋아야 이제 동혁이 삼촌한테 인사해 빠바바 빠바바 엉글씨 에버그위킹 좋아야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 돼 좋아야 아까 그거 좋아해 줘 뭐라고 빼빼로인가 뭔가 빼빼로가 우리 지내들이 너무 많다 조아야 재밌게 놀았어?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케이블카 조아야 애견카페는? 으악! 무서웠어 다음에 또 가자? 싫어 왜? 싫어 무서워 어? 좋아 왜? 옷 뒤집어 입었네? 조아야 그냥 가자 안녕 바이바이 다시 보자 다음에 저 3편이랑 또 놀꺼야? 알았어 안녕 안녕 3초 빨리 가자